혹시 향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정말 다양한 향들이 있어서 무엇을 써봐야 할지 선택 장애가 올 정도입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도 향과 함께 씁니다. 불교 이래 등 종교적인 용도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도 말이지요. 박산이란 이름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모양이 연꽃과 같아 향로를 만들 때 그 모양을 본따 이름을 지은 것이다. 아래에는 받침분이 있다. 그곳에 산, 바다, 파도, 물고기, 용이 출몰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으며 글룬 물을 담아 놓아 옷에 향기를 쏘이는 용도로 쓴다. 현재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향은 선향이라고 하며 선향은 중국 명나라 후기나 되어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향로 안에 재를 깔고 향불을 피우기 위한 수친 향탄을 놓고 그 위에 도장 모양의 향전이나 구슬 모양의 향안을 언정향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향의 역사는 기원전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 향탄, 향전 등을 담는 용기인 향로라 하면 문화재 중에서는 백제의 금동 대향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짐작합니다. 워낙 걸출한 모습을 간직한 채로 우리 곁에 있으니 말이죠. 향로가 단순히 향을 피우기 위한 기능적인 면만 갖추고 있지 않다는 가장 좋은 예이기도 하지요. 공간을 장식하며 사용자의 시각적인 만족감을 챙기는 예술적인 면을 갖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형 향로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소재로 채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리, 사자, 기린, 용 등을 이용해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역시 사자를 이용해 장식한 향로입니다. 사자 장식의 향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것이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었었죠. 납석제, 사자 모양 향로 뚜껑입니다. 입을 크왕 하듯이 벌리고는 앞다리를 쭉 펴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일풍입니다. 아쉽게도 사자 장식의 향로 뚜껑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호난성에서 출토된 활석제, 사자 장식 향로와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 청자의 가치가 치솟으며 향로 역시 청자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같은 걸출한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향로 몸체의 하부에는 짐승의 얼굴로 당식한 3개의 다리가 있고 몸체에는 구름 무늬들을 응각으로 새겼습니다. 상부에는 테두리 부분인 전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전의 윗면에도 구름 무늬들을 응각해놓았습니다. 뚜껑의 옆면에는 초화문을 응각하였고 상면의 단위 진 부분에는 열두 문을 응각하였습니다. 원반의 뚜껑 위에 앉아있는 사자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사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들창코처럼 들려진 코는 강도하듯이 조금 더 크게 표현한 느낌이고 눈동자는 철사할류를 쓴 철화로 표현하였습니다. 귀는 낮게 숙여져 있고 갈귀는 약간 돌출시켜 나선형으로 응각하여 표현하였는데 상부펌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꼬리는 넓적하게 표현되어 S자형으로 등에 붙어있습니다. 투원보다는 으르르에 가까운 벌려진 입에는 이빨도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현모의 몸체에서 피운향 연기가 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목에 방울을 두르고 있고 한쪽 앞다리로 모주를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이전 시대의 사자 장식 향로에서는 보지 못하였던 표현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고려왕도와 시대를 같이하고 있는 송나라대에 들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사자를 보면 뚜껑의 중심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것을 두고 시각적인 변화에서 오는 조형효과를 노린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사자를 조각해서 뚜껑에 붙일 때 유약을 사용하면서 미끄러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한 표 행사하고 싶네요. 여하튼 이 녀석은 고려청자의 전성기였던 12세기에 제작된 빼연한 녀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색을 내뿜고 있는 사자 장식 향로이지만 어디에서 출토된 것인지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것인지 최초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성은 고려왕조에 수도로 한국의 도자기를 좋아하던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이 가만툴 리 없었겠죠. 한 일본인 학자는 개성 인근의 산이라 산은 온통 볼집 쑤셔놓은 것 같았다며 한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양의 고려청자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어찌 일제강점기 때 개성구립 박물관에 있던 이 녀석은 가치를 인정받아 1939년 보물 제33호로 지정됩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고지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당시 38선 이남에 있던 개성의 주요 문화재들은 초대 국립박물관장이었던 김재원 관장님의 주도로 개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청자 사자형 뚜껑형로 역시 부산의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무사히 옮겨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서울 서대문구 정동의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진 이 녀석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6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용산구 소재의 국립중앙박물관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떼어난 외건만큼이나 다이나믹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던 이 녀석 이번 중아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보 청자 사자형 뚜껑형로를 천천히 관람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히힛